이준석의 경선 홍문표, 조경태, 나경원, 이준석이 맞붙었지 않습니까 국힘당 내부의 모집단이 32만 명입니다 국민 여론조사는 역선택 때문에 이준석이 이겼다 이렇게 하지만 이런 문제를 보면 제가 거론하는 것은 대한민국에게 선거가 그냥 공직선거뿐만 아니고 당내 경선 뿐만 아니고 많은 부분들이 선거가 무너져 내린 것 같아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집단이 32만 명입니다 국민의힘의 무슨 책임당원이나 권리당원이라는 걸 다 합친 숫자겠죠 그 모집단에서 두 개의 표본집단을 끄집어낸 겁니다 하나는 가장 조작이 쉬운 모바일 투표부 그게 11만 9,065명입니다 표본집단 1, 그 다음 표본집단 2가 ARS 투표입니다 3만 129명 전문가들은 ARS 투표가 상당히 좀 조작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은 표본이 11만이나 3만이라는 것은 통계학에서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큰 표본수입니다 대개 우리가 통상여름 지금 여론조사 국정지지조 여론조사나 이런 걸 할 때 대개 천 명이나 천한 명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전부도 수백만 명의 지지도를 통계적으로 예상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모바일 투표 11만이라든지 ARS 투표의 3만의 여러분들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통계학 법칙에 따르면 모바일 투표의 후보별 지지도하고 ARS 투표의 후보별 지지도가 거의 같아야 됩니다 각거나 아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그게 통계학 현대 통계학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국힘당의 당내 경선 6월달이었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쓴 기사입니다 공대일리 신문에 국민의힘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 득표일에서 유독 1위 이준석과 2위 나경은 후보들만 특별한 현상이 발생했다 3위 4위권 후보에서는 특위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감정이나 분위기 등은 주관적일 수 있지만 선거 결과를 담은 데이터만큼 냉정하게 일어난 사실을 정언해 줄 수 있는 것은 드물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정 결과에 주목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주호영 후보 조경태 후보 홍문표 후보는 모바일 투표 득표일 빼기 ARS 투표 득표일이 다 오차범위 냅니다 홍문표 마이너스 0.17 조경태 플러스 0.39% 주호영 마이너스 2.6%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전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과 마찬가지 이 차이값이 아주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나경은과 여러분 이준석 보이기 바랍니다 이런 숫자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값입니다 모바일 득표에서 이준석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한 겁니다 가장 조작이 쉬운 모바일 투표에서 10.92가 모바일 투표에 이준석 지지도가 높은 겁니다 이거는 통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특별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공박사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선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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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현대 통계학 예를 들면 교과서뿐만 아니고 통계학의 근본 법칙을 다시 써도 나올 수 없는 결과들이 막 선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바일 득표율에 뭔가 손을 대지 않고서는 이렇게 큰 차이값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사전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에서 사전 투표 득표에 손을 대지 않고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기가 찬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거 데이터에서 이렇게 뭡니까 납득할 수 없고 기이하고 망측한 그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불구하고 다 뭡니까 그냥 입을 다물고 희희낙낙하는 걸 보게 되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사전 투표 특별히 당일 투표 특별히 빼가지고 10%, 15% 다 모든 동, 모든 투표소에 다 여러분들 특정 정당은 플러스 값이 나오고 특정 정당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정도 마이너스 값이 나와도 다 헤헤헤헤 하는 겁니다 참 기가 찬 거죠 그러니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거는 정상적인 선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야기한 것을 왜 여기 여러분들 말씀드리는가 하니까 오늘 김소연 변호사가 또 특이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준석을 여러분 옹호하게 굉장히 열혈인 이 젊은 친구 나는 뭐하던 친구인지 모르겠어요 김용태라는 친구입니다 김용태 여당 출사태에 윤석열 눈치보기 극급 코미디 집단인가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있다는 사태 다들 이성을 찾고 원칙에 따라 이런 주장을 이준석을 옹호하는 이준석 덕택이 아마 최고위원이 된 모양입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비교적 이제 선거를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정치판을 조금 더 우리보다 잘 이해를 할 겁니다 김용태 이 친구 청년 최고위원에 뽑힌 그 투표 원자료 로우 데이터를 받아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애가 단지 이준석의 측근 이핵관이라는 이유로 압도적인 표를 받아서 청년 최고위원으로 뽑히자 청년 당원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당시 당원들 가운데 4만 4천명인가 온라인 투표에 갑자기 반영하고 가중치 셈법 자기들끼리 순식간에 정안대로 밀어붙이고 그때 국회의원 초선들은 감을 못 잡을 때였습니다 청년일합 시국 김재섭 천하랍 같은 이준석 측근인 이핵관 비대위원 애들이 선대위에 들어가서 다 작업해 놓은 판에서 정해진 결과 얻어낸 것으로 보이는데 뭐가 저리 당당하다고 나불거리는지 이게 이제 오늘 김소연 변호사가 7월 30일에 올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뭘 뜻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당내 경선 뿐만 아니고 당대표 뽑는 것뿐만 아니고 김소연 변호사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청년 최고위원이 뽑히는 그 선거도 너무나 아리숭하다는 것이 김소연 변호사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선거가 공직선거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당내 경선 당대표 선택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선택까지도 다 뭔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정치판을 우리보다 잘 아는 직접 현재 선거에 참여했던 김소연 변호사가 이렇게 쿡 집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지난해 6월 달에 열렸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 납득할 수 없는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 사이에 격차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참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좀 이따가 애들 반장 선거도 어떻게 주물럭 주물럭 하겠네요 정말 공직선거뿐만 아니고 당내 경선에도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참 딱합니다 다시 보시죠 이 내용을 보고 김소연 변호사 이렇게 올린 것을 보고 칼륜이라고 이렇게 선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전국을 찌르는 발언을 많이 오신 분이 전형적인 부정선거 수법입니다 이준석이 부정선거 이야기하면 나오면 파르르 경기를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부하들의 당대표 주요 당직 선출 과정이 검증이 쉽지 않은 교묘한 무슨 짓으로 이루어진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죠 부정선거에 이 질곡을 벗어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부정선거 특검을 위해 목소리를 모아주셔야 됩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죠 선거가 이렇게 돼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무슨 선거를 통해서 한자리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으면 공박사가 무슨 욕심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나는 전혀 욕심이 없고 그런 것 자체를 그냥 나부랭이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라를 생각하고 아이들 앞날을 생각하게 되면 이건 정말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칼륜님이 지적한 겁니다 똑똑한 대한민국 사람들 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초등학교 이런 반장선거보다 못한 선거가 이렇게 당내 경선 공직선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Armenian 중국 existed between 500 오 Diex 렛아라 렛아